12일, 13일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, 토요일 밤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됩니다. 잘 보시면 이 두 날이 지지가 돼지에서 쥐로 넘어가는, 지지가 한 바퀴 선순환하는 경계 지점이기도 합니다. 오늘 밤도 내일 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특히 좋은데요. 아마도 이 세상의 돈 때문에 쓴맛을 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. 주방 그 싱크대 그 한가운데 흰 접시에 그 물을 받아서요. 그 싱크대 그 한가운데 그 놓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엄지검지로 설탕 그 알갱이 몇 개를 그 함께 넣어주십시오. 그리고 아침에 그 일어나셔서 싱크대 그 배수구에 버려주시면 이때 그 풍수 방법이 깔끔하게 그 끝이 납니다. 물이 그 물로 이어지는 그 오늘과 내일 이런 그 섯달 상순에 이런 그 암신은 우리에게 또 일종의 큰 그 행운맞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행운을 맞이하는 그 신호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물의 이어지면 그 부의 이어짐을 의미합니다. 단절이 되고 또 막히고 또 정체가 되고 또 사람 그 속을 팍팍 썩히는 그런 그 돈의 흐름이 아닌 매끄럽게 그 새롭게 이어지는 그런 암시. 새로운 그 지지로 이어지는 그런 암시. 또 물이 그 물로 교대되는 그런 암시. 이게 특히 그 물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섯달에 또 겨울에 이렇게 그 동시에 또 보여진다는 것은 이건 그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 도음복의 기회를 의미합니다. 왜냐하면 그 섯달 상순의 그 물의 흐름과 암시에는 바로 그 2024년의 그 도음복의 흐름에 그 축수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때 그 금전운의 그 절정시간인 그 밤시간에 이렇게 그 주방 싱크대에 놓아둔 그 물구릇 그리고 그 속에 그 용해된 그 설탕의 이런 조합은 집안으로 그 2024년에 크게 그 경사가 될 그런 일들을 초대하는 또 아주 그 멋진 그 풍수 조합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부운의 그 유입은 그 도음복의 유입을 의미하니까요. 집으로 그 재물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. 이때 그 흰 접시에 그 받아놓은 그 물은 2024년에 여러분들 앞에 그 펼쳐질 운세 그 재반 환경을 의미합니다. 그 속에 그 추가된 그 용해된 설탕의 암시는 행운이라든지 또 기쁨이 될 그런 일들을 암시하는 거죠. 증발되지 않고 그 물과 그 한몸이 돼서 이렇게 그 용해되는 그 암시는 2024년에 그 여러분들의 그 최종적인 그 환경이 낭비 없이 또 누수 없이 또 돈 고민 없이 또 돈 때문에 그 속상할 그런 구설 없이 온전하게 그 깊이 영양가 있게 뿌리 내리게 해줄 그 여러분들의 그 도음복의 접지력도 또 함께 암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밤 내일 밤 이 퇴진날 쥐날 이렇게 꼭 저녁 식사 후에요. 싱크대그 사용할 일이 거의 그 마무리된 그 시점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꼭 해주시게 되면 이틀 동안에 행하는 그 풍수방법이지만은 그 풍수방법의 그 내용은 2024년 여러분들의 그 재물복을 그 관통하는 아주 그 중요한 또 풍수방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